3, 2, 1, 공개! 짜잔! 바로 돌아온 로켓탄 로켓탄 초코롤입니다. 포켓몬빵 자 뜯어보겠습니다. 아주 귀한거입니다. 자 아주 귀한 빵 보겠습니다. 스티커는 저희는 무슨 빵만 먹지 않나요? 이게 포켓몬빵이야 자 이건 대충 보고 넘기겠습니다. 이거 핥을게요. 그냥 이거 어떻게 핥아? 자 과연 띠부시로 어떤 스킬을 가야지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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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띠부시래요. 75? 상관없이 75번이에요. 대구? 대구 뭔데요? 대구리! 우와 대구리입니다. 대구리. 대구리. 좋은거에요? 엄청 좋은겁니다. 대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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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구리. 대구리입니다. 자 이제 빵을 먹어볼게요. 대구리 저리가. 자 빵. 초코롤입니다. 우유랑 같이 마셔야구요. 우유를 준비해 주십시오. 하나 둘 셋 우유가 나와있을겁니다. 우유랑 같이 마셔야죠 대구리 오빠 울리다 아 sweat asi dias tornar 이거 얼마야 근데? 유산아 이거 얼마야? 비싸진 않네 1500원 그냥 비싸게 팔진 않네 자 우유를 자 여러분 우유를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다시 3,2,1 다시 해봐 3,2,1 쉬죠 자 이제 빵을 먹어 쟤는 왼쪽 거를 먹을게요 왼쪽 거를 거를 다 꺼내봐 이렇게 잘라줄까요? 자 요걸로 잘라 자 종이아줄까? 자 뽀동이 뽀동이 몇방? 냠냠? 맛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시청자분한테 말씀해주시죠 지금까지 먹던거랑 확실히 다르고 초코맛이 더 강하고 크림도 많아서 되게 맛있네 지금까지 먹었던 이거랑은 달라 맛있다 이거 맛이 뭐냐? 아빠가 보기에 똑똑한 것 같은데요? 잘라줄게요 나 말로 표현이 안했어 표현이 안 돼? 그리고 우유도 뭔가 빵도 초코맛이 나가지고 되게 맛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먹었어? 과연? fry 또 먹었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아 아 아 아 아 전설에 포켓몬 대구리가 나왔어 근데 평강은 엄마님 때도 이런 스티커가 있었으니까 응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았어요 산 적 있어요? 나중에 조금 조금 지나면 이거 엄청 많이 팔거야 산 적 있어요? 아니 엄마는 별로 포켓몬 안 좋아해서 안 샀어요 나도 안 좋아 진짜 생각보다 그냥 엄청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총평을 하자면 뽀동리부터 총총을 해 주십시오 게먹방 사자 맛있다 자 오늘 먹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그럼 사료 Eggplant 초 offenses